배웠습니다. 이 회원이 보카 2의 선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Mom, I want some candy. I want some candy. Mom, I want some candy. 그래서 Mom, 이거는 이제 엄마 부르는 거고 그렇지. Want의 뜻은? 원하다. 정확하게. 뭐라고? 끝까지. 원하다. 원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 씨. 하다 씨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누가 뭐뭐한다는 말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하잖아. 나는 약간의 사탕을 원해요. 이렇게 얘를 끝에 보내죠. 영어는 누가 뭐뭐한다는 말을 붙여놓고요. 썸 하면 약간의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자 그러면 약간의 아이스크림은 이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모든 문장은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최소한 한 개, 이 여섯 개 중에서 최소한 한 개에 대한 대답은 들어 있어야지 문장이라 했어요. 약간의 아이스크림은 이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이렇게 물었겠죠.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려줄 텐데.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무엇이란 질문이 돼서 영어는 궁금한 걸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물어볼 땐. 자 원투의 뜻이 원하다라는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모든 하다 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있다 그랬죠? 숨어있다가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는 나는인데 물어볼 때 너는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너가 영어로 뭐죠? 유. 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what? 하고 여기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오고 두. I는 유로 바뀌고 유. what do you want? 읽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게 무엇을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듣겠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뭐라고 물어봤더니? 음.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대답이? I want some ice cream. 음? 천천히 하세요.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ice cream. 무엇을 원해?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원해? I want some ice cream. 계속해서.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그러면 한 마리의 보라색 고양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를 원하니?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똑같이 무엇을 너는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want? 그치. what do you want? 가 무슨 뜻이다? 음. 나. 무엇을. 무엇을 너는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 want a real... 뭐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다이너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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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는 뭐된다 했더라. 5됩니다. 아이는 아이 되서 다이. O, O, 아, 어 중에 O 되서 노. 다이너스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물어보면 된다구요. what do you want? 무엇 그랬더니 진짜 공룡.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I want a real 다이너스월. real. no real. 그다음. I want a doughnut. I want a doughnut. I want a doughnut. 그 다음.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오케이. 만약에 나는 약간의 초콜릿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 don't want. 이거 마찬가지. 뭐뭐 안한다 할 때는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다시가 있는 경우에는 do랑 not을 합쳐져서 don't를 만들어주고. 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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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는다 don't want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좀 까다로운 거 있지만 잘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